강아지가 감자 가져오. 어디야, 저거 가서 감자 하나 가져오. 명령 하달 되자 별거 아니라는 듯 덥썩 물어오고. 저거 봤네, 이제. 감자 갖고 왔네, 진짜요? 저거 봐. 뭐든지 다 가져오. 시키면 뭐든지 다 갖고 온다? 아니, 저거 고구마 가져와. 저거 고구마 가져와, 고구마. 강아지가 고구마를 안다고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구마 봉지 납시오. 잠깐만, 잠깐만. 이게 고구마네. 여기 양파 있어요. 뭐라, 시키는 대로 척척. 양파. 저거 알까요, 저거? 팽이버섯. 그렇다면 발음이 좀 어려운 팽이버섯은 어떨까? 아빠 팽이버섯 가져와줘. 일단 멈칫, 버섯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하지만 냉큼 팽이버섯을 향해 정확하게. 우와! 이거 가지고 왔어. 자, 가져오세요. 우와! 팽이버섯! 정말 대단하군요. 아직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요. 엄마, 뭐야 가져와? 채소뿐 아니라 일상용품들까지 아재는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었다. 모자 가져왔어? 아이고, 이쁘다. 누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영감도 말을 안 들어. 장사가 바쁜 어른들을 대신해 이 맞은편 가게는 아재의 몫이라고. 녀석, 이제는 손님 얼굴만 봐도 구분이 가능하다는데. 모자, 두 사람은 안 살 사람이 있고 이 아줌마는 살 사람. 얼마야. 이거 얼마야? 예! 아재야. 예! 이거 아재야? 예! 돈 받아. 옳지. 대신 물건값을 챙기고는 정확히 주인을 향해 물어다 준다. 역시 종업은 많네요. 그렇다면 돈을 내지 않고서 물건을 그냥 가져갈 경우 아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작팀 능청스럽게 몰래 가져가 보는데. 경계태세에 늦추지 않고 있던 우리 아재. 단번에 달려가 범인을 위협하고는? 즉각, 돈 안 당한 물건을 회수하여 유유히 돌아온다. 흠, 돈 내고 가셔야죠. 아재 키워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글쎄요. 나도 짐승을 별로 시고서는 많이 먹였는데. 저렇게 똑똑하게 텔레비스만 봤지. 우리 집에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가 있는 줄 나도 몰랐어. 그래서 야가 무슨 돈을 다 알아? 그럼 그때부터 아재야, 저기다 천 원짜리 던져놓고 아재야, 저 돈 가져와 그러면 척척 갖다 주는 거예요. 5천 원짜리 가져와라, 5천 원짜리. 진짜로 돈을 구별해요? 구별을 해요. 희한하더라고. 아재야, 이거 만 원짜리 가져와라 하면 이거 만 원짜리 갖다 와. 즉석 실험. 말씀대로 정말 아재는 돈을 구별하는 것일까? 저 만 원 가져와. 할머니의 당부를 듣고 출발. 만 원 한 번에 물고. 아재, 5천 원. 이번에는 5천 원이다. 곧바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져오는데. 옳지. 그렇다면 아재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할 수 있을까? 만 원, 어떤 거 만 원일까? 만 원. 아재야, 그건 돈이 아닌데. 역시나 진짜 돈 만 원짜리. 정확하게 찾아냈다. 혹시 우연이 아니었을까? 의심 많은 담당 피디 돈의 위치를 바꿔보기로 했다. 이번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돈을 물겠지? 하지만. 어? 아재야, 착각한 거 아니니? 하나, 역시 진짜 돈 쪽으로. 음? 이 맛이야. 아지를 쌍문동 위패 간별사로 임명합니다. 하루 장사가 끝난 저녁. 할아버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 주는 것도 역시나 아지의 몫이다. 9년 전 새끼 때 이곳으로 온 아지. 아지는 처음 왔을 때부터 노부부의 든든한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특히나 얼마 전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깨어난 이후로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할아버지를 지켜주려 하는 것 같다고. 오늘도 할아버지가 먼저 눈을 감기를 기다렸다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저녁을 챙겨 먹는다. 아지의 밥은 항상 고기가 섞인 흰쌀밥. 아지를 위한 할아버지의 특별식이란다.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근처 놀이터로 운동을 나오신 할아버지. 언제나 그렇듯 옆에는 아지가 있었다. 그런데 아지 녀석은 마치 무엇인가 경계를 하는 듯 운동을 안 하고 발밑을 서성거리고만 있는데. 아지가 운동하시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픈 뒤로는 이렇게 나와서 꼭 나하고 같이 나와서 지켜요. 아지가. 아 그래서 지키고 있었군요. 제소 가게의 문이 열리고 장사 준비가 한창이다. 아빠 장갑 가져와 방에 가서. 기특한 아지, 할아버지의 필요한 물품을 세세하게 챙겨준다. 장갑 방에. 자, 추운데 장갑 빨리 끼세요. 가게는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오후 9시까지 장사를 한다고. 열평 남짓한 크기의 50여 가지 각종 채소. 챙길 물건도 여러 가지. 힘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 아지도 빠질 수 없다. 포장이면 포장. 옆에서 한 몫 단단히 거두는데. 채소 가게 생활 9년째. 이제는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눈치껏 하는 것도 기본. 그 베테랑 솜씨 참 볼만하다. 왔다 갔다. 아지가 물건을 갖다 주는 덕분에. 일이 한결 가벼워진다. 할아버지의 명령이 언제나 내려질까. 곁에서 꿋꿋이 기다리고선 아지.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 들었나요? 새끼 때부터 그랬지요. 우유 먹을 때부터 말을 잘 들었지. 그때부터 그냥 방에서 나이타 가져오면 나이타 가져오고. 담배 가져오면 담배 가져오고. 돈 가져오면 돈 가져오고. 감자를 개수대로 담다가 뭔가 필요해진 할아버지. 역시나 아지를 찾으신다. 아지야. 아지. 이리와. 아지 어디 있어? 봉지 가자, 봉지. 봉지가 없다. 봉지 가자, 봉지. 시키면 곧바로 채깍. 100이면 100.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봉지 가자. 아이고, 이뻐라. 가져왔어?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그 영특함은 여느 사람보다 나 보이는데. 야는 좀 똑똑하게 노는 것 같아. 뭐 첫째는 그냥 돌아와도 안 댕기지. 시래기통도 안 댕기지. 딴 개들은 막 그냥 기저분하잖아. 그런데 야는 딱 앉아도 이런 데 가서 안 짓지 않아. 꼭 깔아줘야만 앉아. 내가 바쁠 때나 이거 먹을 거라도 빵이라도 사서 아지야 이거 아빠 갖다 줘 그러면. 내가 들어갈 시간 없으면 과거 심부름 온다고. 빵 사러 가자. 어김없이 찾아온 간식 시간. 아지 힘차게 달려가고. 자, 내 아지. 자. 익숙한 솜씨로 빵을 물고는 할아버지에게로 향해 가는데. 동물의 기본적인 식욕 본능. 그러나 아지는 결코 단 한 번도 먼저 먹는 법이 없다고. 빵 먹자. 아지. 빵 먹자. 할아버지 먼저 드시고 아지에게 나눠주면 그때서야 맛을 보는 녀석. 그날 오후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이질 않는다. 배달 시간 늦겠다. 급하게 찾으러 나선 아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때마침 생각난 듯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사장님 여기 계시네요. 아이고. 아지같이 데려왔구먼. 아. 아이고. 할아버지의 단골집은 아지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그날도 무사히 배달을 마쳤다. 빠릿빠릿해지는 무대. 좀 강아지 때는 굉장히 똑똑했거든. 그런데 지금도 하는 일은 다 하는데 좀 둔한 것 같아요. 아지의 나이에 올해로 9살. 사람으로 치면 중년을 훨씬 넘긴 나이라고. 오늘은 큰맘 먹고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 눈에 띄게 행동이 둔해진 것은 물론. 노안으로 밤눈이 어두워져 길을 잘못 찾아오기도 한단다. 그러나 아지가 할아버지는 걱정스럽기만 한데 과연 괜찮은 걸까? 아지 지금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9살인 아기 치고서는 상당히 건강상태는 좋고요. 비만인 부분만 약간 개선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특별한 이상은 없단다. 그러나 아저씨의 정성 덕에 찐 살은 약간 뺄 필요가 있다고. 오늘도 장을 보러 길을 나섰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이들. 할아버지가 바구니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고는 앞장서서 길 안내를 하는 아지. 조금만 가져와줘. 난리가 먹어서. 잘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짐을 하나라도 덜어드리고. 집에 가는 길도 앞서 걷다가 행여나 할아버지가 뒤쳐주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발걸음을 맞추는 아지. 연신 뒤를 돌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그 모습이 마치 늙은 부모를 걱정하는 자식의 모습 같다. 동거동락하며 산 세월 10년. 그들은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막 다리가 아프다 하면 막 가슴이 깨물어주고 주물러주고 그러니. 누가 그러냐 이거야. 나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는데. 사람으로 태인할 게. 짐승으로 태인한 것 같아. 어쩌면 이렇게 사람 말을 잘 알아먹냐 이거야. 아지 아빠가 맨날 저렇게 아프니까 똑같이 살다가 아지 묻어주고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어. 힘들고 지친 고단한 노부부의 삶에 한 다발 기쁨을 안겨주는 아지. 인간과 동물을 넘어선 오직 하나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무거운 짐 나눠주며 함께하는 삶이기에 더욱 행복한 세상이다. 신덕이와 아저씨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은 동네 어귀의 불상함. 어머? 아지런히 두 아빠를 모으고 불상을 우러러보는 신덕이. 우리 아저씨가 늘 건강하시고 절 더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 맞나요? 이런 신덕이의 마음을 알았을까? 아저씨가 떠온 시원한 약수는 먼저 늘 신덕이 차지. 어딜 가든 늘 아저씨 곁을 지키는 진돗개 신덕이는 이제 아저씨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네, 늘 같이 다녀요. 우리 덕이하고는 잠시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같이 삽니다. 동반자잖아요, 덕이하고는. 아저씨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이곳. 즉석 쇼를 하시네요, 또 저래서. 이곳에서 처음 신덕이가 하는 일은. 너의 아저씨가 빨리 죽게 걸리지 말라. 아저씨 명령 떨어지기에는. 신덕이가 무섭게 멀쩡하던 개기를 절뚝거리며 다니는 신덕이. 정말 나쁜 것 같죠? 이야, 정말 잘하네. 그 정도면 이제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기대는 거 봐. 이런 신덕이를 지켜보는 사찰 신도들의 반응은?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이리 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하라니까 또 와서 기대잖아.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몰라요. 사랑해. 그렇다면 신덕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개인기를 자랑하기 위해? 선은 절대 아니다. 불심 깊은 신덕이 매일같이 부처님께 절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만큼 이곳에서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데?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엄숙한 법당. 스님의 염불 외는 소리와 목탁소리만이 감동입니다. 왜 물었을까요? 막대기를요? 이때 스님 목탁 치는 것을 멈추고. 그 뒤를 이어 신덕이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어머. 동자승이라도 된 것처럼 스님 옆에서 조용히 목탁을 치는 신덕이. 일정이에요. 4분의 4박자인가요? 그런가요? 어머. 스님의 염불 외는 소리에 맞춰 목탁을 두드리는 신덕이의 고개짓은 등줄기를 타고 꼬리까지 전달되더니. 급기야는 옆자리의 신덕에게도 전염이 됐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목탁 치는 개의 신덕이가 마냥 신기한 사람들. 사람도 잘 못하는 걸. 개가 한다는 게 참 너무 재미있어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정말. 참 시원하네. 신덕이가 목탁을 치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평소 불심이 깊던 아저씨. 늘 신덕이를 옆에 두고 염불을 외우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신덕이가 너무 염불을 시는 걸 너무 이렇게 음이하면서 듣네요. 진짜. 염불을 외우며 목탁을 두드리는 아저씨 옆에서. 끄덕끄덕 박자를 맞추는 신덕이. 하나. 하나. 그 한낮을gehen. 이렇게 이렇게. 아저씨. 그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의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입에 물려준 막대가. 바로 지금의 신덕이를 인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법당에서까지 그 실력을 인정받은 신덕이는 절에서도 인기 스타 중의 스타. 너무 신기하다. 너도 나도 신덕이 한 번 안아보려고 줄을 설 정도라는데.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라니까 좋아가지고. 정말 사람이네요. 이제는 주지 스님의 귀여움까지 독차지. 약간 스님이 겁내시는 것 같죠. 만지시는 게. 전승에 스님이 어땠든지 불심이 아주 대단했던 불보살이 어땠든지. 이래서 개로 환생한 것이 아닌가 축생으로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와 신덕이. 신덕아 이리와. 문을 열고 들어오네요. 불 좀 켜봐. 책이 잘 안 보여. 불 켭. 불 켭니까? 몸 딱 끼치는데. 이까지 불 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그런 신덕이 이제는 아저씨의 손발 무릎까지 도맡아하는데. 아저씨가 초콜렛. 아이고, 아이고, 초콜렛. 덕이야. 냉장고 질려 가져와.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를 가져오라는 아저씨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냉장고로 달려가는 신덕이. 아래 이걸 꺼내요. 지금 냉장고 문을 여네요. 가만 있자. 아, 여기있던가? 아, 여깄네. 문 닫고 와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아, 이거 문 닫는 거 확인 안 했네. 확인까지 하고. 어이쿠. 얼굴 잘했어. 정말 똑똑해요. 어디 이것뿐이랴? 전화기 가자. 힘차게 울리는 한두 푼 벨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이 근처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죠? 아저씨의 명령이라면 뭐든지 척척해내는 만능 해결사 신덕이. 신덕이가 단어를 알아봐요? 알죠. 글자도 아는데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글자도? 글자도 알아?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신덕이가 글자를 안다?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는 주주클럽 제작진. 직접 실험에 나서 보는데. 사과를 외친 아저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낱말 카드를 가지고 가는 신덕이. 사과를 가져왔어. 바나나. 두 번째 문제 손쉽게 성공. 마지막 문제. 한 번에 맞추는 신덕이 놀라운 제주. 당근을 제일 잘 안되나봐요. 낱말 카드를 다시 세워 놓는 제작진. 이번에는 아저씨의 말 대신 직접 사과와 오이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과연 신덕이 놀랄 수 있을까? 저거는 좀 신기하겠네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져와. 첫 번째 문제에 바로 달려가는 신덕이. 낱말 카드를 물고 오는데. 오, 말랐어, 말랐어. 이거 가져와. 바나나. 와,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다. 지시, 이거 맞죠? 저 정도 오면 신덕이를 입학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잠시만요. 아, 그거 보여줘. 아, 아, 좀 보여주세요. 아, 아, 그거. 아, 그거야 당근이지. 우와.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은 되겠는데. 신호선이요. 월만히 초등학생 1학년. 이제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요. 성찬 씨 아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기다려. 100%. 100% 맞추셨어요. 우와, 정말 촉촉하네요. 두 번째 실험도 손쉽게 성공한 신덕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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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는 것 봐. 아, 어떡해. 실험 3단계. 낱말 카드를 보여주고 그에 해당하는 과일과 채소를 집어오게 한다면. 이게 되면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야, 이거 가져와. 오이. 낱말 카드를 본 신덕이. 한치 망설임 없이 오이를 물고 아저씨 앞으로 오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이 네 가지 과일이나 채소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가지만 죽도록 연습해서. 죽은 거에요. 아, 너무 잘했어. 저는 조금 잘했어. 조금 잘했어. 제가 딴 가이를 채소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일랑 직접 봐볼까요? 여기 이거 가져와. 여기 이거 가져와. 해 봐. 허가. 어디서 잘했어요. 기다려. 여기. 이거 가져와. 이제 남은 것은 하나. 가져와 가서. 당근은 아까 헷갈리게 하더니 이게 그러니까 당근이지. 글자는 물론 사물까지 알아보는 신덕이의 실험 성공. 저도 신덕이 같은 개 한 마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신덕이의 재주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견되었다고 하는데. 각종 대회를 휩쓴 진도견 누렁이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덕이는. 3대째 내려오는 이 집안의 특기인 밧줄 타기도 거뜬히 해낸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기존의 밧줄 타기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시도를 하는 신덕이. 이젠 밧줄을 타고 뒷걸음으로 걸어가는 상상초월의 묘기를 선보이는데. 보통 집중력으로는 엄두조차 못 낸다는 밧줄 타기는 물론. 뒤로 걷는 신기술까지 보여주는 진돗개 신덕이. 이제 그 재주는 세계에서도 인정. 세계의 명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격시험에 진돗개 대표로 나섰던 신덕이. 드디어 우리나라 진돗개도 세계적인 고민을 받게 되었다. 훌륭한 갱 아직도 등록이 왔다. 이건 말이 안 좋지. 네, 근데 이번이 등록한 거잖아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 말고도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많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보다 훨씬 훌륭한 신덕이가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그 정도로 충분하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덕이의 재주. 앞으로 또 다른 재주를 선보인 신덕이를 기대해봅니다. 이른 아침 남양주시의 한 약수터. 운동 나온 시민들 저마다 넋을 놓고 구경하는 것은. 조금 더 와. 조금 더 와. 조금 더 와. 옳지. 날 옆에 점프 실력을 과시하는 진돗개. 혹시 서커스탄 홍보 행사 중이신가. 못 나오면. 옳지. 아저씨 제가 기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능청 능청 뒷걸음질 치던 신덕. 이번에는 다리를 다친 연기까지 보여주고. 어이구 어이구. 신기한데요? 신기해요? 말 잘 듣죠.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자 구경들 그만하시고 운동하세요. 운동. 네? 뒤로 운동이 좋다고 해서요. 어딜 가나 신덕이 때문에 우쭐한 아저씨. 운동 후 약수도 신덕이 먼저 챙겨주신다. 잘 먹는다. 좋다. 비루 걷고 좋은 약수 먹고. 하여튼 너하고 나하고 지로 오래 살아보자. 하하하하. 아침 일찍 동네 약수터에 한바탕 웃음꽃을 피운 아저씨와 신덕이. 맑은 기운에 깊은 정성 모아 올 한해 행복과 만사 형통을 비는 아저씨 옆에서 신덕이 역시 아저씨와 온 가족의 건강을 빌어본다. 약수터에서 상쾌하게 몸도 풀고 정성 모아 불공도 드리고. 자, 이만하면 오늘은 꽤 진지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신덕이 조용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신덕이가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가. 요즘 신덕이와 보미는 닭살 커플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진덕이 커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니, 이 한기로운 기운은 뭐지? 안녕 여러분. 미모가 뛰어난 나머지 늘 피곤한 킹카 미나라고 해요. 그런데 미나야, 초면부터 심각하게 노골적인 공세가 보통이 아니다. 아니, 그 지금 뭐하는 거야? 이봐, 본능에 충실하자고. 난 그쪽에 아저씨 마음에 들어. 그건 그렇고. 잠시 실례할게요. 거침없는 미나양. 아예 집안까지 불쑥 들어와 보미의 신경을 건드리고. 흔지 아침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 불청객 미나양, 갑자기 안주인 보미를 공격한다. 엉겁결에 신덕이와 보미는 미나에게 터세를 부린 것으로 오해까지 받는다. 보미와 신덕이. 방금 벌어진 황당한 상황에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를 않는다. 걱정마, 보미. 내가 있잖아. 아유, 집 지키는 건 좋은데 신덕군 꼬리는 왜 그리 흔듯이 나.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미나만을 바라보는 신덕이. 과연 복수심일까? 그런데 잠시 후, 신덕이는 복수가 아니라 작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기가 막힌 광경이 또 있을까? 모두가 부러워하던 사랑은 무너지고 보미는 배신감에 휩싸인다. 신덕오빠, 오직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뒷뼈 따사롭던 지난 여름 어느 날. 오빠,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저, 저, 그, 그게 말이 아니죠, 거신기. 아유, 참, 알았어요. 뽀뽀하고 싶은 거죠? 신덕이 드디어 보미에게 두근두근 첫 키스를 하고. 꼴레리 꼴레리 다 맞대요. 뭐야, 뭐, 무슨 일이야? 아이 참, 그런 걸 꼭 남의 집 다 미쳐서 해야겠어. 아, 참, 뭘 했다고. 아이 참. 신덕이는 그날을 잊은 걸까? 한편, 미나에게 푹 빠진 바람둥이 신덕. 온갖 화려한 춤으로 고도의 작업을 펼친다. 아니, 쟤가 체면이 있지. 저것이 시방 뭔 짓이래? 지칠 줄 모르는 몸짱 댄서 신덕. 어머머머머머머. 좀 너무 멋있어. 아싸, 몸짱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신덕이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하는 동안, 미나는 무언가를 슬쩍 물어다 놓는데. 다름 아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은 꽃바구니. 신덕이 더욱 늠름하게 속도를 높인다. 아, 참나. 이 여자한테 꽃을 다 받아보고. 역시 미나씨는 센스가 있다니까. 한쪽에서는 깨가 쏟아지는데, 보미는 그럴수록 안절부절 못한다. 보미, 드디어 행동에 들어가고. 보미와 미나, 사랑의 대격돌. 제가 얼굴만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래봬도 갖가지 재주가 넘치는 커리어 우먼이랍니다. 그 순간, 보미는 한 차원 다른 재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말 수준 떨어진다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보여줘야 신덕씨 애인으로 체면이 서지. 저게 개야 원숭이야. 야, 보기보다 거기 높아. 순간 균형을 잃은 보미. 흔들거리는 줄을 잡아보지만. 한 곳에 모았던 줄은 오히려 보미를 튕겨내버린다. 보미의 첫 번째 줄타기 실패. 그러게 조심 좀 하시지. 보미의 망신만 사고 말았다. 우리의 보미, 불굴의 의지로 다시 도전하는데. 바들바들 사다리에서 멈춘 이 발은? 보미의 줄타기 실력에 세민한 미나. 위험천만하게 발가락만으로 버티며 반대편 사다리로 올라서야 한다. 그 사이, 보미는 안정된 실력을 자랑하며 성큼성큼 줄 위를 능숙하게 걸어가는데.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고난도 줄타기 성공! 보미의 기수에 눌린 미나는 슬쩍 자리를 피해버린다. 줄타기로 자존심을 살린 보미.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한 모양이다. 보미의 줄타기 실력에 신덕이도 놀란 표정. 이제 경점의 순간. 일편단심 보미. 새롭게 등장한 미녀스타 미나. 과연 바람둥이 신덕의 선택은? 나란히 앉은 두 소녀를 향해 달리는 신덕. 보미를 거쳐 미나에게 가는 듯 쉽더니. 모름지게 우리 집안은 줄을 탈 줄 알아야 해. 그래서 지금 차인 건가요? 아침부터 시작된 소동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보미는 이제야 편하게 잠이 든다. 그날 오후. 어구 우리 덕이 왔어. 신덕이 무슨 용건이 있는지 아저씨에게 애교가 한창이다. 바깥에 추워서 들어왔어? 어? 어? 야 덕이야. 우유 가져와. 아니 아저씨 우유 가져오려면 신덕이가 정말 우유 가져오나요? 신덕이 능숙하게 부엌 문을 열더니. 가져와 우유. 이리 와. 정말 우유를 가져온다. 어구 착해라. 우유 먹고 싶어? 어구 착해라. 이제 약 가져와야지. 나 약 먹을 때 됐다. 덕이야 약 가져와. 냉장고에 약 가져와라. 냉장고에 약 가져와. 잠깐만 뭐 가져오라고 그랬지? 신덕이 한 손으로 척 냉장고 문도 열고. 복잡한 냉장고 안을 뒤적이더니. 닦아주고. 문 닫고. 능숙하게 다시 문을 닫는다. 그렇지. 아이고 맥주가 좋네. 왜 맥주 생각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이것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먹으면. 안주를 먹잖아요. 술을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는 거야. 저 많은 중에 아까 우유 가져왔죠? 여보 이제 이걸 갖다 줘야 뭐 지포나 오징어나 뭐 이런 거를. 하하하하하. 아이고 이들 이렇게 아들 웃기는 놈이 이거. 아야 아야. 가. 덕이야. 약 가져와 냉장고야. 약 가져와라. 약 가져와. 아야 아야 아야. 아저씨 정말 편찮으세요. 진작 말씀은 아시지. 약 가져와라. 신덕이 신속하게 부엌 문을 열고. 가져와. 이번엔 정말 약을 골라 올 수 있을까? 가져와 약 가져와. 문 닫고. 아야흐. 위암 왔죠. 어구 우리 아기 어구 우리 아기 어구. 약 가져왔죠?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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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어구 우리 자식보다 낫네. 효자. 우리 자식들은 객지 나가가지고. 지 아버지가 아퍼든지 엄마가 아퍼든지 전화나 해야 오지. 이 젖에서 이래 약 갖다 주는 자식 봤어요? 그렇죠. 어구 우리. 이래 자식보다 낫다니까. 어구 잘했죠. 어구 잘했어. 어구 잘했어. 어구. 맑게 알아듣는 게 신덕이는 대대로 영특한 집안의 자손이다. 아버지는 물론 할아버지 때부터 장안의 유명한 명견이었던 것. 특히 신덕이네 집안의 대표적 장기는 밧줄 타기. 신덕이는 3대에 걸쳐 물려받은 이 장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밧줄 위에 문워커. 마이클 잭슨도 깜짝 놀란 묘기는 바로 뒷걸음으로 줄을 타는 신기술이다. 이 고난도의 묘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집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신덕씨 조심하세요. 파이팅. 부들부들 팔은 떨리지만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줄 위에서 뒤로 걷기 성공. KBS. 한편 주즈클럽 촬영팀은 지난번 방영되었던 신덕이 한글 읽기 테스트에 한 가지 의심을 품게 되었다. 혹시 신덕이가 글자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저씨와 약속된 순서대로 글자판을 가져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심나는 것은 무엇이든 풀어야 한다. 촬영팀은 즉석에서 새로운 종이와 약속되지 않은 단어로 테스트를 준비했다. 과연 신덕이는 주즈클럽팀 PD가 직접 쓴 새로운 단어들도 읽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한 가지 더. 새로운 단어들을 신덕이는 물론 아저씨도 모르는 순서대로 놓은 것. 그리고 아저씨가 단어를 부르는 순서도 지난번과 달리 촬영팀이 직접 정했다. 과연 이 새로운 실험의 결과는? 어이구 잘했어. 사랑. 신덕이 놀랍게도 새로운 종이와 새로운 단어. 그리고 새로운 순서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오차없이 글자판을 물고 왔다. 신덕이 새로운 한글 테스트까지 성공. 명견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신덕이 역시 아저씨의 진정한 사랑으로. 총명하고 충성스러운 명견으로 크고 있다. 한국 진덕이의 자존심. 대를 이은 명견 신덕이. 주즈클럽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의 명견이 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신통방통한 개가 있다는 대구의 한 시장. 바로 이곳에 윤정수가 찾아낸 명물이 있다는데. 개기신이지. 저게 사람과 개기신. 개기신이지. 개기신이지. 유명하지. 그 집 모르는 사람 없지. 굉장히 영리하고. 젊은 거 하면 낫지. 그래서 다리에 손 못 대게. 시장 한 켠에 자리한 조그만 그릇가게. 편의한 덕스럽게 낮잠을 즐기고 있는 이 녀석들. 그릇가게 점원 경력 17년의 쭈쭈와 그의 혈통을 이어받아 16년째 함께 가게를 보고 있는 짱순이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대구에서 자자하다는 소문이 무색하게. 따뜻한 봄 햇살을 타고 자꾸만 내려오는 눈꺼풀. 의련한 가게 점원이라도 졸음 앞에서는 장사 없나 보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이때 가게를 찾은 손님을 향해 갑자기 짖는 녀석들. 어머, 얘들아. 손님들한테 그렇게 짖으면 어떡하니? 쭈쭈와 짱순이 조금 전 졸고 있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이빨 드러내면 매섭게 짖어대는데. 귀신 질렸나?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쭈쭈, 짱순이 도대체 왜 그런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손님 왔는데 막 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안 사지 싶은 사람인데 짖는다니까요. 살 사람은 눈치 봐가면 그냥 놔 놓고 꼭 돈 별나게 짖는 사람은 잘 안 사고 간다. 아주머니 말대로 쭈쭈와 짱순이는 돈 내고 물건 사는 손님에겐 짖지 않았다. 정말 녀석들은 살 사람과 사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일까? 제작팀이 투입한 가짜 손님. 좀 싸게 안 됐나? 돈도 없는데. 너무 가짜 같은데요. 그럴 사이로 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걸까? 그거 우리 거예요. 돈 내고 가져가세요. 노장은 살아있다. 아니 노견은 살아있다. 둘이 앞에서 시장 경력 32년. 얼굴만 보고 살 사람 안 살 사람을 구분하니 개귀신이란 말이 그냥 붙은 게 아닌가 보다. 어디 그뿐인가? 쭈쭈, 짱순이가 자다가도 발떡 일어나는 말이 있었으니. 그냥 가져간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저대는 베테랑 점원들. 이 녀석들 앞에 놓인 돈을 보고서야 안심이 되는 모양이다. 쭈쭈와 짱순이의 경영학 교실. 가게 보기는 기본이라예. 가게 보고 있거라. 엄마 여기 갔다 올게. 고고 가만히 있어. 고고 있어라. 여기 갔다 올게. 가게 보고 있어. 오. 자기들만 믿으세요. 충성. 아주머니가 외출을 한 후 한적하던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다. 아유, 이 나이에 내가 가리. 아주머니를 찾아 나서는 쭈쭈. 빈 가게 지키기는 자연스레 짱순이의 몫. 엄마 찾아왔나? 17년 세월 동안 넘나들어 닳고 닳은 단골집. 일일이 눈도장 찍어가며 주인아주머니 계신 곳을 찾아나서는데. 손님 찾아왔나. 손님 만나. 손님 만나. 가보자 빨리. 가보자. 경영학 교실에서 배울 두 번째 과목은 돈통사수하기. 도둑으로 가장하여 금고 습격에 나선 제작팀. 슬그머니 다가와 습격이 기회를 엿보는데. 간격적인 행동이 개시되고. 결국 밖으로 내몰리는 제작팀. 환상적인 팀워크로 도둑 대체 성공. 아는 거예요, 어머니는. 알지. 알지. 자신만만한 이웃 가게 아주머니. 내 집 살림처럼 이것저것 집어보는데. 떡 해보실래요? 여기 돈. 강아지 앞에. 빨리. 그만희에서. 조조와 짱순이의 반응은, aki arrested. 어머니도 점토 어떻게 안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많아졌죠? 아주머니 구안하세요. 이쯤 되니 이웃 가게에서 녀석들을 스카우트 하려는 유익의 손길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뇌물용 요구르트에 대한 녀석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고,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이거야, 그런 야구르트는 안 먹거든요. 안 먹고, 이거 비싼 야구르트거든요. 이건 잘 먹습니다. A급 점원 쭈쭈와 짱순이에 대한 주인 아주머니의 특별 배려. 둘의 이맛이야. 이렇게 고급 요구르트의 입맛이 길들여졌으니 어디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맞아, 그래. 안 먹으면 돼. 오늘 결정을 드릴 것 같은데요. 다시나 보고, 놀고 앉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 업그레이드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짱순이. 이거는 1,000원. 알았나? 1개 2,000원이다. 오랜 세월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한 이들의 환상적인 팀플레이에 아낌없는 한 표 보내주세요. 태극기 휘날리는 범상치 아닌 이지맨. 하루 종일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대체 뭘 보시길래 저네들 웃으시는 거죠? 언뜻 언뜻 뭔가가 보이는데 말이죠. 궁금하시죠? 아저씨 콧노래에 불리면 아싸 그런데 앞에 왜 개 한 마리라? 이게 바로 춤바람 난 게 승이랍니다. 팜바바바바바라봐봐. 아저씨 콧노래에 맞춰 댄스를 랄랄라. 이야, 춤추는 기회가 있었네요. 네, 들어보셨나요? 댄싱 경 승이. 두 밸러 서서 흔드는 것은 기본, 최고 춤꾼들도 어렵다는 연속 3회전 타운까지. 화려한 다이아몬드 스텝은 옵션이죠. 자, 그리고 함께 춤춘 아저씨와 악수로 마무리하는 멋진 무대 매너까지. 이야, 참 신기하네. 우리 만나러 봐요. 아주 신기하고 내가 대구에서 일부러 왔는데 오늘 보기 좀 신기하고 보기 참 좋네요. 노래가 참 구수해요. 차려 차려 바로바로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면 기다릴게요. 큰 노래 안아요. 다른 음악에 맞춰서도 얘가 춤을 출 수 있나요? 그거 안에 하나도 안 해봤는데. 춤을 추는 건가요? 모르죠. 순이는 과연 다른 음악에도 춤을 출까요?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음악은 트로트. 순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글쎄요. 저도 처음 해보는 줄이라. 순이가 졸기 시작하네요. 음악이 계속 나오자 완전히 잠든 순이. 참 목소리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자, 두 번째 들으실 음악은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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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바람에 양띠들 불파도 언덕을 넘는다 달콤한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거는 아이고 시큰대네 아저씨의 콧노래와 비슷하게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랄랄랄라 우와 한 장만의 옷곳을 굴러가는 이 소리 맑은 소리 거운 소리 좋긴 하네 예, 이번에도 역시 감상만 하네요 아마 이번엔 통할 겁니다 노래는 노래로, 춤에는 춤으로 우리 춤 보면 모두 다 춤을 춘다며 자신있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 순이야, 쉐리 댄스 아직은 보고만 있는 순이 자, 순이의 무반응에 더 열심히 춤을 추는 학생들 보다 못한 아저씨가 순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보지만 다시 주저앉는 순이 결국 순이 춤추대하기 모두 실패 이때 아저씨 순이에게 댄스 신청을 하는데요 드디어 그 문제의 콧노래가 나오자 그때 조금씩 리듬을 타는 순이 멋지게 스텝도 밟고, 첫길 타운까지 도전자들도 이미 순이의 댄스에 푹 빠진 거죠 순이도 댄스 산매경에 빠진 거죠 역시 순이를 춤추게 하는 것은 현란한 음악도 아닌 정감 있는 아저씨의 콧노래를 했다니깐요 순이 댄스 세계에 입문한 지 겨우 2주째 완전 파고난 춤권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숨겨뒀던 쌈지돈을 꺼내시는 할머니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나 만원짜를 물어가는 개 한 마리 아니, 이 개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죠?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온 거죠 빨리 떠가 만원짜리 갖다 드리라 할머니한테 빨리 갖다 드리라 그런데 어떻게 유독 만원짜리만? 혹시? 만원짜리 놓고 하면 좀 할머니 같아 저럴 뻔해 추면 순이가 쳤는데 속으면 저 엄마가 하네 얘가 엄마예요? 얘야 이 개가 순이의 엄마이자 재주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살아온 게 지니 지금부터 지니의 비장의 무기가 공개됩니다 짠짠! 할 수 있겠지? 지니님이 있는데 잘하잖아 5천원짜리 돈 갖고 온나? 5천원 아저씨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는 지니 돈 냄새 좋네 아저씨는 초재한 눈길을 떼지 못하네요 정확하게 5천원을 집어서 아저씨에게 가는 지니 와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러네요 이건 지니가 바로 일주일 전에 터득한 지니 장기 최신판이죠 이거 우연히 성공한 거였을 수도 있잖아요 잘했는 거야 천원짜리 갖고 온나 천원짜리 천원짜리? 만원짜리 날리해 가겠다 천원짜리 갖고 온나 저거 봐요 만원짜리 줍잖아 우연이라니까 아유 속금만 세셨나 절 믿으세요 생각해 봐라 어? 우와 아유 저건 지니의 실수였다니깐요 잠깐 더 지니 이거 하는 거 보신 거 어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데 신경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보여드릴까요? 네 갑시다 더 신기한 재주가 더 있다고요? 그럼요 돈 구분하기가 다라고 생각했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잠깐만요 지니는 전화 왔어요 전화 아 그런데 전화가 너무 높은 곳에 있네 네? 자 자 걱정은 붙들어 마시고 우리에겐 지니가 있잖아요 차인드 퍼슬린 경기봉 소고기인데요 아니 개가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이렇게 높은 곳은 어떻게 올라가요? 에이 으이구 사다리는 괜히 났겠어요? 전화기는 울려야 마시고 사다리는 올라야만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개는 높은 곳은 무서워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지니는 또 또 또 잊으셨어요? 순이와 지니에겐 일반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 녹다 녹기는 어때요 잘 가죠? 아이고 휴대폰에 물기는 일단 성공 자 다음은 나처럼 긴 다리로 걸어서 마지막 찾지 어우 깔끔한 마무리였어요 지니의 창기의 마을 어른들 모두 분위기 굿이에요 굿 다음날 또다시 울려 펴지는 노래 매일 하시나봐요 어우 굿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을 분들은 모여드시고 진아 그런데 뭔가를 또 준비하나봐요 그렇죠 오늘은 지니가 새로운 장기에 도전하거든요 얘가 사람을 잘 맞출 수 있어요? 예 누구나 다요 아무나야 바로 오늘 도전할 재주는 바로 사람 맞추기 오 사람 맞추기 어렵다던 드디어 훈련 시작 그런데 저 훈련인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어? 맞췄어요 이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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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쯤이야 놀라시죠 손이랑 길이는 우리 다음에 자랑해요 끝내줘요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진이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춤추는 게 승희와 재짐하는 엄마 진이 앞으로도 이들의 무한도전은 레버 엔딩 떡순아 시장 가자 햄도 사고 어묵도 사고 응? 시장 가자 기가 좀 못해가 시장 가자 아주머니의 말 상대는 바로 이 개 귀여워 어? 가져와 어? 시장 빠르서 가져와 누라 알아들은 걸까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독순이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빨간 통을 입에 물고 다시 아주머니에게 옵니다 아이고 빨리서 가져왔어 어? 아이고 엄마 꼭 가져와 다시 신분을 잘하지 콩나물, 맛살, 햄, 김이 적힌 메모지를 바구니에 붙여준 아주머니 설마 떡순이 혼자 보내려는 걸까요? 나 숲에 가서 하느라 군말 없이 출발하는 떡순이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약 2km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차들이 휙휙 지나는 8차선 횡단보도와 멈춰 서 있는 걸 보니 빨간불입니다 파란 물이 되자 그제서야 건너는 떡순이 똑바로 건너다가 어? 여기가 아니잖아 방향을 틀어 휘어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넙니다 굽이굽이 골목을 빠져나와 8차선 도로를 넘어 드디어 시장에 도착한 떡순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똑순이에게 쏠립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똑순이에게 쏠립니다 똑순아 똑순이 왔어 똑순아, 보자, 보자 이리와, 아유, 얼굴이 쏟으니까 갈 길은 멀지만 아는 사람들에겐 꼭 들려 인사를 하고 가는 똑순이 빨리 아이고, 잘한다, 아유 아이고, 잘한다, 아유 똑순아, 뭐 살아가는 한두 번 오가던 길이 아니다 보니 들러서 인사할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도 봐라 매일 보죠 매일 하루 두 번, 한 번 두 번 내보죠 매일 시장밥 먹어오는데 절대 저거 돈 좀 주면, 사가지고 얻어주면 저거 집에 안 가면 절대 안 나요 그나저나 이 시장통에만 200억 점포가 있고 그중 김이며 콩나물 햄이며 맛살 파는 가기가 한둘이 아닐 텐데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똑순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건 아닌데, 난 고등어는 필요 없다고요 안 넣는다, 절대 안 넣는다 절대 통을 내어주지 않는 똑순이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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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똑순이 골리기가 재미난 아주머니 놔요, 놓으란 말이에요 악착같이 바구린을 사수한 똑순이 뒤도 안 돌아보고 재빨리 갑니다 쏜살같이 다른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똑순이 처음으로 빨간통을 내려놓습니다 똑순이를 알아보는 가게 중인 똥순이는 지난 2년간 아주머니와 함께 장을 보면서 거래한 단골집에만 통을 내려놓습니다 흑산도 톨김으로 져야 톨김 김 사는 데 성공한 똑순이 야무지게 잔돈까지 챙기고 다음 단골집으로 향합니다 우리 아주머니는 이 집 콩나물이 아니면 안 막내라고요 콩나물 사는 것도 성공 그 다음엔 뭐였지? 가만히 있어봐, 이리로 갔던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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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로 갔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슈퍼는 저쪽이었지 마지막 코스 알아서 척척 햄을 꺼내 똑순이에게 주는 슈퍼 아저씨 단골 손님 관리가 아주 확실한데요 자, 물어 자, 가라 가만히 있어봐, 뭔가 허전한데 아닙니까? 위풍당당 집으로 돌아온 똑순이 시장 바가 왔나? 보자, 아이고 아이고, 시장 바가 왔어 아이고, 이쁘다 똑순이가 어떻게 혼자 장을 볼 수 있게 된 걸까요? 김도 사가 오고 시장 가자 하면 지갑 지 내놔라 해가지고 지갑 물고 댕기고 지갑 물고 와갖고는 이제 아마 딴 사람 절대 안 주고 엄마만 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건 사가지고 지갑 하나씩 이제 들고 오다가 비너봉 달이니까 이제 그거 하다고 그래서 이제 빡에서 이제 물고 댕기기로 했어요 그날 밤 똑순이 나만 있나? 가자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오는 아주머니 가자 가자 고장 마찰을 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똑순이의 보험을 잃어 되는 대로 물고 부리나케 쫓아가는데요 가자 아주머니가 똑순이를 데리고 장사를 나간 지도 벌써 2년 가자 이제는 눈 감고도 갈 똑순이에겐 아주 익숙한 길이 되었습니다 똑순아 이리와 같이 가자 하나 하나 앞서 걸으며 장사길 신바람도 넣고 아주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나란히 부축하듯 걷습니다 포장마차 자리를 맴도는 똑순이 아주머니가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똑순이는 뭘 할까요? 포장마차 주변으로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그 중심엔 똑순이가 있었으니 요즘 뜬다 난다 하는 연예인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포장마차 손님들을 끄는데 아주 단단히 한몫하고 있는데 아우 이뻐 안 가겠습니다 똑순이의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게를 찾아준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맛난 냄새를 풍기는 음식들을 눈앞에 두고 참아야 하는 건 똑순이에게 아주 고용 그러나 절대 눈독 들이지 않고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 일이라 집에 보내야 되겠구만 김밥을 말다 말고 똑순이를 찾는 아주머니 너순아 왜요 왜 생각지 못한 맛살을 맛있게 먹는 똑순이 이거 먹고 혐음도 가지러 가라 어? 제가 줄게 집에 가 혐음도 가 오늘 아버지한테 갔어 다녀고 가라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뭐야 그런 거였어? 떨어진 김밥 재료를 가지러 집으로 향하는 똑순이 서두르자 하나라도 더 팔려면 오늘 매상은 내게 달려있는 거야 드디어 집에 도착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아저씨 아 이거 가져왔나 아 이거 가져와라 하드나 햄하고 맛살하고 가져와라 하드나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거덩이 불편해 함께 장사를 할 수 없는 아저씨는 똑순이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엄마 갖다 줘라 엄마 가지고 가 언제 또 가냐? 그러게 처음부터 재료 좀 딱딱 맞추지 햄과 맛살을 가지고 다시 포장마츠로 향하는 똑순이 아이구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도시 심부름 했네 아이고 햄하고살하고 가져왔네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잘 했나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오구 이뻐 Hessen 기분 어때요? 뿌듯하고 신기하지 rarely 신분은 잘하니까요 장사가 끝난 고요한 새벽 아주머니는 뒷정리를 하느라 바쁩니다 마중 나온 아저씨를 발견한 똑순이 재빨리 달려가 안깁니다 뒷정리가 끝날 무렵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똑순이 같이 가서 이리와 이리와 똑순이 이리와 원가를 보고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똑순이가 달려간 곳에는 신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배달부가 주는 신문을 덥석 받아 물고 가다가 아참 인사 인사 다시 돌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너무 똑똑해 어때요? 그러니까요 너무 똑똑해요 무슨 배짱인지 아침마다 신문 배달부들을 졸라 신문을 얻어오는 똑순이 재빨리 아저씨에게 가 따끈따끈한 신문을 건넵니다 아이고 착하다 아저씨 저 잘했죠? 저 이뻐요? 신문 잘 보세요 똑순이가 매일 신문 얻어오니까 신문 안 봐도 되지 뭐 진짜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퇴근길 신나는 퇴근길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똑순이의 교녀노릇 덕분에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오늘도 똑순이의 작은 정성으로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따뜻한 사랑을 늘 선물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롤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